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랩렌트들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시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소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까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사네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명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and he went up on the mountain and called to him those whom he desired and they came to him and he appointed twelve whom he also named apostles so 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and have authority to cast out demons 자 오늘 이번 학기 동안에 EBS 개인양육 교재를 가지고 전도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EBS는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딱 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넨트들이 전도운동 또 이렇게 토요일마다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우리 렘넨트들이 잠도 못 자고 와서 이 전도훈련 계속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 명씩 얘기 한번 포럼이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예배하는 시간 전도사로 양록받는 시간 하나 토요일날 우리가 왜 전도훈련 받으러 올까 예배 예배 선데이 워싶을 준비하는 거 줄리아 예배 응답 누리려고 레나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so it's a time for me to prepare before worship and to focus on worship daniel daniel 예배 제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어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는 이유는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EBS와 지난주에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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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교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교 단체들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랩렌트들이 토요일날 아침에 와서 훈련을 받고 또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전도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가진 자에게 생육하고 변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 네 가지의 축복과 권세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랩렌트들을 우리 랩렌트들을 2030, 2080 시대 미래를 살리는 지도자로 또 서미서로 세워가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랩렌트들의 각 교회들과 주일, 썬데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축복, 말씀 계속 전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토요일 날 파라를 교회를 다 모든 교회를 다 넘어서 왜 파라에서 우리 랩렌트들을 이 시간에 불러서 또 다른 강의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 랩렌트들이 진짜 다락방을 통해서 하는 성경적인 전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전도가 어떤 건지가 중요하겠죠 성경적인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대부분이 이 내용들은 대부분 성교단체들도 다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하냐면 되어지는 전도예요 되어지는 전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 랩렌트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미래에 다른 것을 전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다락방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체는 성경에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로마 보고마 세계보고마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랩렌트들이 EBS 훈련이니 토요일날 하고 있는 여러가지 전도훈련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랩렌트들은 학교에 내가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놓고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교회에 랩렌트 한 명에게 12학년에게 그 학교에 다락방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졸업을 안 시킬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망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본부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고요 그것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금토일 시대예요 그 금토일 시대에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도 팔아도 계속 응답받고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금토일 시대를 하면서 그럼 무엇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1강에서도 1강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집중의 비밀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그래서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은약을 붙잡고 영적 서미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다락방 문이 열려지고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랩렌트들이 EBS 요원이 되고 EBS를 하는 그런 제자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렌트들이 전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행복한가 그래서 EBS 요원의 자격에 있고 어떤 사람이 EBS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짜 EBS 요원 EBS를 하는 사회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행복한가 행복한 시간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랩렌트 운동을 지속하고 전도 운동을 지속하고 2030, 2080 시대라고 하는 것까지도 계속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운동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정말 오직 이어야 돼요 정말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경 충만 성감이 하나님께 오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믿고 기도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생명받을 사람도 붙이시는 거고 그때의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신자 새로운 이제 복음을 처음 받은 새신자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운동 영접은 예수 생명운동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게 예수 생명운동 하나님이 우리 미국과 LA 지역과 우리 학교를 위해서 전도운동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찾는 게 예수 능력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EBS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렘넨트 그래서 이 정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렘넨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 세계보고 말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넨트들은 그러면 EBS 요원이 어떤 것을 해야 되냐 EBS 요원은 세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EBS는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정확하게 보금에 확립하고 뿌리내리고 그리고 또 다른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EBS요 자 그러면 지금 EBS의 훈련을 받는 개인 양육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그 다락방에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은 보금에 반응하고 정확하게 보금에 뿌리를 내리고 있네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보금을 계속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금에 확립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넨트들은 지금 전도사님이 보기에도 벌써 몇 학기 때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하고 있는 렘넨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지금 세우고 있는 절대 망대예요 그러면 우리 렘넨트들은 뭐를 해야 될까 렘넨트들은 학교 현장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시작이 누구냐 시작이 뭐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영적 선미 가지고 있는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학교 현장에 절대 망대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에 우리 렘넨트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딱 세우는 그런데 전도사님은 지금 청소년 렘넨트들을 심부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의 대학 현장에 미국의 5천개 대학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있는 사회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우리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넨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 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을 무엇 할 때 하나님이 찾게 하시냐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절대 비밀이 있는 집중의 비밀이 있는 렘넨트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이랑 여러가지 기초랑 전산을 계속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렘넨트들과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지금 시간표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누군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반응해요 그런데 보면 계속 전도의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따로 불러서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넨트들은 오늘부터 기도 시작해야 돼요 지난 학기에도 그랬어 오늘부터 기도 시작해야 된다 내 학교에 다락방 기반 다락방 열겠다는 거 지금 학교에 다락방 하고 있는 사람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야 자세히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오셔서 메시지를 하고 다락방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다락방 문 여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시스템이 돼서 목사님 전도사님 오셔서 우리 학교에서 다락방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성경 공부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게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이 되느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학교에 가서 우리 렘넘트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메시지 하고 또 말씀 듣고 하면 흑암 무너지는 거 맞아요 근데 흑암이 무너지는 거는 당연히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니까 근데 그곳에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 게 기도 온답 이에요 어떤 기도 온답 나의 GPA가 많이 올라간 온답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동 된 자가 오거나 아니면 그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가 계속해서 양육되어지거나 이게 기도 온답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 예수 생명운동이 그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야 되고 기도 온답을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다락방이 열려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학교 현장에 전혀 다락방이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신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와 제자를 찾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메시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전체 다락방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받는 응답이에요 우리 하율이는 지금 올라와서 첫 시간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근데 괜찮아 전사님 맨날 똑같은 말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EBS를 하는 요원들은 절대적으로 보검에 깊이 뿌리내린 한 사람이 또 현장의 전동문을 열고 그곳에서 세신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틀린 내용을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을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자를 부른다 그랬어요 예비한 영혼 예비한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어깨에 힘주고 손에 힘주고 온몸에 힘주면서 전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있는 힘들 좀 이렇게 집중하는 정시 기도 5초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기도를 계속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EBS EBS 통해서 우리는 개인을 양육 하는 거고 개인 양육 에 대해서 전 선생님께서 말씀 지금 메시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랩렘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전도가 뭐냐 지역이에요 지역 그 지역을 정복하는 데 우리 랩렘트들이 있는 학교 영적인 힘 가지고 정복하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딱 세우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랩렘트들이 결론적으로 확립을 해야 돼 어떤 확립을 해야 되냐 우리 랩렘트들 개인 다락방 회복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개인 다락방 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메시지 흐름 에서 어떤 걸 말합니까 기도 의 망대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그리스도 누리는 다락방 그래서 개인의 망대 절대 망대 하나님의 망대 왜냐하면 전도는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 그리고 우리 랩렌트들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맨날 친구들이랑 별로 내 거 잘 희생 안하고 맨날 피케하게 하면서 야 다락방 할래? 나랑 성경 공부 할래? 조금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달하고 그 학교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희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성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정 회복 내가 어떻게 가정을 회복합니까? 가정 회복을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유 목사님 WRC 전도자의 고백에서 그러셨잖아요 랩렌트들에게 집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급을 회복해야 돼요 좀 한숨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어쨌건 하급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급을 어디까지 회복을 시켜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공부와 모든 것이 2, 3, 7 가 맞아지면 돼요 어떻게 2, 3, 7 가 맞아질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의 문화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문화를 회복하는데 여러분들 청소년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문화들 많잖아요 우상 문화들 그런 모든 문화를 여러분들이 회복시키는데 키가 뭐냐 여러분들이 오직의 은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뿌리 내리는 여러분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 뭐예요 우리는 헐리우드 진짜 여기 가까이 있어요 전 세계의 영화 영화나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틀린 메시지를 전달하는 센터가 헐리우드 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틀린 것부터 배우니까 세상의 문화부터 배우니까 세상의 문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기순문화였고 사단의 문화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요즘의 메시지에서 어제 본부에서 토요 핵심에서도 주셨던 메시지였는데 모든 것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로 바꿔야 되고요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우리가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만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렌트들에게 모든 길을 다 주시고 모든 답을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렌트들이 실제적으로 개인을 살리고 그 다음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랩렌트들 이것을 이것을 두고 이번 학기에 저희가 EBS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있는 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께서 역사하신 나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이렇게 막 하다가도 내가 이거 했고요 내가 이거 했고요 내가 전도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포럼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 랩렌트들은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보름하는 거예요 내 현장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보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그리스도 성사미 하나님을 보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랩렌트들에게 실질적인 전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 있는 한 학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렌트들에게 참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전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랩렌트들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학교 현장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한 학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